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제왕입니다. 저 오늘 1월 30일 화요일인데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오늘도 마이너스 6%가량 추가적인 낙포 흐름이 이어지면서 지난 고가에 물리친 분들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겁니다. 제주 반도체의 앞으로 반등 위치는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반등 위치가 나올 때 여태까지 내가 보고 있었던 손실 한 번에 없애고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을지 정말 걱정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 앞으로 제주 반도체의 방향성과 현 위치에서의 정확한 대응 방안 확실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이번 영상 모두 집중해서 끝까지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22,000원부터 25,000원까지는 단계적인 낙포 흐름이 이어질 수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왜 그러겠어요? 지금 시장이 강하게 빠지고 있고 시장의 툼의 흐름이 이어지는 상황에선 저점 대비해서 여태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강한 조정 흐름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 조정 위치 또한 상승 추세의 상단 구간을 돌파한 자리에서 이 오버슈팅 자리에서의 과매도 구간 즉 저점에서 매집된 물량들의 수익 실현이 진행되는 이 과매도 구간을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아직 벗어나지 못해서 지금까지도 단계적인 낙포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과매도 구간은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인 22,000원부터 25,000원까지 추가적으로 눌리면 이 과매도는 진정되면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제가 이 점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자 제주 반도체의 전체적인 흐름을 한번 보시면 여태까지 정말 수많은 조정 구간이 있었어요. 크게 상승 4파까지 잔파동이 형성됐었는데 이 상승 잔파동이 나올 때도 여태까지 어떤 흐름을 보였어요? 마이너스 20%에서 마이너스 30% 가량의 단계적인 조정 흐름이 여태까지 꾸준히 발생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주 반도체 물론 크게 눌리고 있지만 이러한 잔파동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지 앞으로 다시 한번 반등 흐름이 나오며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가 나올 때 여러분들이 확실한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제주 반도체 보유자 여러분들은 현 위치에서 절대 1위를 비하지 말고 차분히 보유하는 관점으로 스탠스를 가져가야 되고 지금 자리는 손절한 자리는 아니에요. 제주 반도체의 경우에는 지난 신고가 자리에서 과매도 구간이 형성되며 단계적으로 눌릴 수밖에 없었지만 현 위치에서는 조만간 추가적인 낙폭 흐름 단계적으로 잠시 내려온 이후에 하반 경직 흐름을 보이며 반등 흐름이 강하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위치는 절대 손절하는 자리가 아니라고 제가 이번 영상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 제주 반도체의 분봉 흐름 한번 보시면 오늘 시장이 강하게 눌리면서 이렇다 할 반등 흐름 한 번도 없이 전체적으로 강하게 빠지고 있는데 이러한 단계적인 잔파동에도 여러분들이 절대 1위를 비하지 않고 차분히 보유하는 스탠스를 현 위치에선 가져가야지 앞으로 추가적인 반등 위치에서 제주 반도체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어떤 종목도 절대 이렇게 일직선으로 올라가지 않아요. 단계적인 눌림목이 생기면서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물량들의 차익 시선을 우선 소화해줘야 되고 그 다음 시장이 폭락하면서 단계적으로 투매 흐름이 확대되며 개별 종목에 낙폭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전형적인 상승 국면 자리에서의 마이너스 20% 그리고 마이너스 30%까지의 조정 흐름은 어떻게 보면 건강한 조정 흐름이다. 앞으로 추가적인 시세 분출 흐름이 나오기 전에 기반을 다지고 있는 단계적으로 매물대를 교체해주고 있는 건강한 조정 흐름이라고 제가 이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고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라 시장이 폭락하고 있고 그 다음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의 차익 시선 물량으로 단계적인 낙폭 흐름이 연출되고 있을 뿐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 아니다. 제주반대체 현 위치에서 악재로 인한 하락 흐름이라면 무조건 매도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단계적으로 수급이 이탈되면서 잠시 눌리는 거라면 절대 매도할 이유가 없어요. 지금 자리는 우선 보수적인 관점으로 바라보시다가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 추세 하단 구간인 2만 2천원분까지 눌렸을 때 실시간으로 흐름을 지켜보고 있다가 제주반대체의 정확한 매집 타이밍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 추가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의 높은 평당가를 낮춰두시고 이번에 신규 진입 타점 누르시는 분들은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정확한 신규 신입 단가를 잡아가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시장의 반등 위치가 이어지면서 제주반대체의 AI 온디바이스가 다시 수혜를 받으며 터널 언드 흐름이 나오는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도가를 잡아가서 앞으로 제주반대체의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하시면 되는 거예요. 제주반대체로 지금 크게 손실을 보고 있으신 분들은 제가 가장 안타까운 게 뭐겠어요? 제가 이렇게 분명히 숫자 1번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보내신 분들에게 제주반대체의 38,000원 이상에서 전략매도하라고 분명히 매도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38,000원 이상이면 어디예요? 지난 최고가 자리 38,500원 바로 아래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략매도신호 확실하게 잡아드렸어요. 저점 대비해서 이경률이 크게 벌어진 구간 시장이 강하게 눌리며 외인과 기관들의 차익실현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 전략매도를 통해 우선 수익을 실현해두고 상승추세 하단 구간에서 재진입하자고 제가 예전 분명히 말씀드렸죠? 근데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도 이렇게 문자 하나 안 보내서 지금 제주반대체로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여러분들이 애초에 제 지난 영상 시청하고 이렇게 문자 하나만 보냈으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손실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았어요. 이 점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인지하셔야 되고 우선 지나간 과거는 잊고 현 위치에서라도 정확하게 대응해서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제주반대체로 지금 크게 손실 보고 있으신 분들은 지금 등장 숫자 1번 위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 967의 위폰으로 지금 등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가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위해 제주반대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쉴 시간으로 잡아드려요. 이 말인 즉슨 앞으로 제주반대체의 추가적인 낙폭 흐름이 이어지면서 상승추세 하단 구간까지 눌렸을 때 이 상승추세 하단 구간에서 제가 실시간으로 제주반대체의 흐름 지켜보고 있다가 정확한 비중추가 탔죠. 지난 고가에 물리신 분들은 정확한 비중추가 타이밍으로 여러분들의 평단가 낮춰드리고 이번에 신규 진입 노리시는 분들은 정확한 신규 진입 단가 잡아드립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승추세 하단 구간에서 지지 흐름 받으며 터널아운드 시스 나오는 자리에선 이 터널아운드 흐름의 최상단 구간에서 정확한 매도가까지 어디에서 이 상승추세의 최상단 구간에서 지난 1월 25일처럼 확실하게 잡아드릴 테니까 지금 등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번으로 지금 등장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몇 번이라고요? 010-469-967-1번으로 지금 등장 숫자 1번 이렇게 문자로 빠르게 보내시면 됩니다. 그냥 무료로 우리 구독자분들 제발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보지 말라고 이렇게 제주반대체의 정확한 매매 타점 실시간으로 잡아드리고 있는데 설마 아직도 문자를 안 보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나올 반등 위치에서도 또 손실 보겠다 이러시는 분들이에요. 후회할 짓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번으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제주반대체 단계적인 낙부 흐름 이후에 강한 반등자리 연출될 때 이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 지으시면 되는 겁니다. 어떻게? 숫자 1번 위에 나오는 전화번호 010-469-967-1번으로 지금 당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제주반대체의 경우에는 여태까지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저점 대비해서 700% 가량 올라왔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경우에는 클라우드 서버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 클라우드 서버의 경우에는 온디바이스 AI에 비해 전산 작업이 오래 걸리고 고비용, 고전력 이 세 가지의 문제점이 확실하게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 트렌드 자체가 온디바이스 AI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즉, 클라우드 없이 바로 기기 내에서 시스템을 처리하는 건데 이 온디바이스 AI의 경우에는 지금 제주반대체가 독점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현 위치에서 다시 확보되고 시장의 반등 위치만 확실하게 확보된다면 앞으로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강한 돌파 자리가 나올 수밖에 없다. 제주반대체의 매도가를 잡을 땐 크게 세 가지를 보셔야 되는데 앞으로 반등 위치가 나올 때 최상단 구간을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은 앞으로 저점에서 매집되어 있는 외인과 기관 그리고 세력들이 어디에서 잔여 물량을 정리하는지 어디에서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는지 이것도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되고 두 번째로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언제 소멸되는지 여태까지 제주반대체의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이 온디바이스 AI에 대한 기대감이 꺼지는 구간이 제주반대체의 경우엔 고점이 될 가능성이 몇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재료의 기대감 여부 체크하셔야 겠죠. 마지막으로 기술적 흐름까지 앞으로 제주반대체의 강한 돌파 자리 나올 때 라운드 피규어 자리의 저항 구간도 실시간으로 체크하셔야 되고 상승 추세 하단 구간에서 지지를 얼마나 견고하게 받으며 시세를 말아 올리는지 이 여부 또한 정확하게 체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숫자 1번 위에 나온 전화번호 010-4695-9671 이 번호로 문자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 제주반대체의 상승 추세 하단 구간까지 내려온 자리에서는 정확한 매집 타이밍 받아 가시고 앞으로 반등 위치 강하게 이어지는 자리에선 제가 말씀드린 이 세 가지의 매도 전략으로 정확한 매도가까지 확실하게 받아 가신 다음 앞으로의 반등 위치에서 확실한 수익으로 마감하시면 되는 겁니다. 자 제주반대체 지난 1월 25일날 제가 전량 매도신 후 드렸던 물량은 어디에서 잡아드렸던 물량이었어요? 7800원 이하 상승 초기 구매 자리에 정말 최저점 자리에서 정확하게 비중 30% 매집 끝내드린 다음 지난 최고가 자리에서 정확하게 전량 매도신 후 확실하게 들어섰습니다. 이렇게 제주반대체의 저점과 고점 모두 씹어먹은 제가 현 위치에서 어떤 흐름이 나올 거라고 말씀드리고 있죠? 앞으로 상승 추세의 하단 구간까지는 단기적으로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눌림목 자리 지난 고점을 물리신 분들은 정확하게 공략만 하시면 여러분들이 지금 보고 있는 손실에서 벗어나 확실한 수익으로 탈출할 수 있다고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강조드리겠고 지금 제주반대체 크게 손실보고 있으신 분들은 앞으로 확실한 수익으로 빠져나오시려면 지금 상장 위 나온 전화번호 010469 967의 웹폰으로 숫자 1번 문자로 빠르게 보내서 앞으로의 정확한 매매사점 실시간으로 받아가시면 돼요. 010469 967의 웹폰으로 나와있으니깐 지금 냉장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가오는 3월달에 삼성이 실탄 8천억을 풀어서 지분 투자하는 이 종목이 있습니다. 근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이 있어요. 지금 저쯤에서 앞으로 전형적인 상승 국면 흐름이 나오기 전에 횡보하고 있으며 마지막으로 탑승 기회를 드리고 있는데 아직도 안 잡아두신 분들 자 삼성이 이 종목에 왜 8천억을 투자하겠어요. 바로 애플이 비전 프로라는 이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았기 때문에 삼성 또한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 수 밖에 없습니다. 자 이 비전 프로가 뭐예요? 바로 애플용 VR이라고 보시면 돼요. 애플이 무선 이어폰 에어팟을 대중화시켰듯이 앞으로 이 VR 사업 또한 애플이 장악할 가능성이 몇 없습니다. 이만인 즉슨 애플용 VR 여러분들이 비전 프로를 사용하시면 굳이 쇼핑하러 가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물건을 보고 구매할 수 있고 가상현실 전용 사무실에서 일할 수도 있으며 여러분들이 여행을 굳이 가지 않아도 이 VR을 통해서 관광지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시장에 혁신적인 변화를 일으킬 애플의 비전 프로 앞으로 일상생활에 상용화될 가능성이 몇 없겠죠. 자 애플이 에어팟을 시장에 내놓자마자 삼성이 어떻게 했어요? 버즈라는 삼성용 무선 이어폰을 시장에 내놓았고 앞으로 애플의 비전 프로 또한 시장에 출시된 만큼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조만간 출시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애플과 삼성은 경쟁사이기 때문에 서로 기술을 빼가기도 하고 서로의 모델을 벗겨가며 더욱더 혁신적인 제품을 시장에 내놓아요. 자 레인보우 로봇틱스 삼성이 지분 투자를 했다는 이슈 하나로 몇 배가 올랐어요? 저점 대비해서 현 위치까지 대략 1000% 이상 10배 이상 올랐습니다. 자 삼성이 레인보우 로봇틱스에 지분 투자를 왜 했냐면 삼성 또한 앞으로 로봇 산업에 혁신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싶어서 이 레인보우 로봇틱스라는 종목에 3조 가량을 투자한 거였어요. 그러면 앞으로 삼성이 대략 실탄 8천억 가량을 삼성용 VR 삼성용 비전 프로를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 가량을 투자하는 바로 이 종목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저점에서 쓸어 담고 있는데 자 지금 국내 최고 증권사들이 이 종목을 왜 쓸어 담고 있냐면 바로 지분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인수합병 당하는 기업들은 누가 중개해줘요? 증권사가 중개해줍니다. 그래서 삼성 미래세 신화 한국 키움까지 삼성이 이 종목 지분 투자한다는 이슈 가장 먼저 알고 있기 때문에 저점에서 이 종목 쓸어 담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여러분들만 모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 분들 위해 이 종목 그냥 무료로 알려드릴 겁니다. 삼성이 실탄 8천억을 들여서 지분 투자할 수 밖에 없는 바로 이 종목 삼성용 비전 프로 삼성용 VR을 만들기 위해서 실탄 8천억을 푸는 바로 이 종목 이 종목 어떤 종목이겠어요? VR 관련 부품주의겠죠? 자 앞으로 실탄 8천억이 삼성으로부터 풀리고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삼성으로부터 인수합병 가능성까지 열려있는 바로 이 종목 아직도 저점에서 여러분들께 마지막 탑승기에 주고 있을 때 안잡아 두신 분들은 지금 당장 매집 매집이라고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위에 나와있는 전화번호 010 469 967 위 번호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그냥 무료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 맨날 이상한 종목 이상한 타점에서 손실 좀 그만 보시고 이렇게 확실한 재료가 있는 종목 저점에서 이격률이 모아지며 앞으로 전형직인 상순 국면 흐름이 날 수 밖에 없는 이 종목 빠르게 잡아 두셔야 앞으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같이 삼성의 지분투자 이슈가 기사화되는 순간 저점 대비해서 1000% 이상 여러분들이 투자한 금액 대비 10배 이상의 수익률을 가져갈 수 있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바로 이 종목 박스권 상단 후환 돌파하며 전형적인 상순 국면 흐름 나오기 전에 빠르게 잡아 두시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유폰으로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제가 문자 확인하는 즉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해하셨죠?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보내시면 돼요. 어디로?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신 다음 앞으로 삼성의 지분투자 관련 이 종목 저점에서 빠르게 매집 끝내두시고 앞으로 1000% 이상의 수익률 가져가시면 되는 겁니다. 010-469-9671 지금 당장 매집 이렇게 적어서 문자 빠르게 보내세요. 자 그럼 이번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그럼 다음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